길을 잃어버릴 것 같다고? 아 맞다 봐봐? 왜? 들어가 봐 야 벌 하고 있네 여기 초육색 딸기는 맛이 없는 거고 그렇지 빨간 딸기는 맛있는 거니 그렇지 가서 따 봐 이제 아빠는 맛있어 가자 또 따 봐 맛있는 딸기 발견했어? 아빠 저기 맛있겠다 어 그 시야 따 봐 꽉지? 꽉지? 괜찮아서 위에 뿌리 잡으면 돼 시야 안 붙었다 여기 딴 거 엄청나게 딴 거 우와 우와 맛있겠어 우와 맛있겠나 아빠 아빠 내가 본격적으로 따야겠다 아빠 왜? 중독에 가봐요 우와 망크서 시야 안아 계속 무서워? 아빠 봐 우리 버디 무서워 알았어 이것만 가고 가고 집에 가자 그렇지? 가자 어 죽은 바 아빠랑 같이 가 서준아 너무 더워 따라와 얘들아 무서워 하지마 꿀벌은 너희를 물지 않아 알겠지? 꿀벌은 너희를 물지 않아 알겠지? 꿀벌은 아빠만 물대 꿀벌은 아빠만 물대 꿀벌은 아빠만 물대 꿀벌은 아이도요? 꿀벌은 시아도 먹어도 돼 나 껍질 안 먹고 싶어 응 알았어 너무 좋아? 엄마한테 보여주면 받아 그래 그럼 땅바닥에 버려도 돼 땅바닥에 버려도 돼 어때요? 맛이? 응 사먹는 딸기야 맛있어 진짜 어때요? 괜찮아